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제만 해도 이 안개가 짙었더니 오늘은 낮이 아주 반짝반짝해졌습니다. It was a big fog yesterday, so it's shining today. 소류 회장님, 반갑습니다. AstraZeneca 백신은 한국에서 접종된 첫 백신이자 가장 많이 접종된 백신으로 의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. 특히 SK가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아 주셨습니다. 또한 한국이 세계적인 백신 생산 흡으로 도약하는 정말 첫걸음이 되었습니다. 이 사이에 깊이 갔다 왔습니다. 회장님의 리더십과 과감한 신약 연구개발로 코로나 백신 개발이 빠르게 줄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수익보다 백신의 신속한 공급에 역점을 주신 덕분에 세계 곳곳에서 반동을 받습니다.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회사하기 위해 적극 현명할 것입니다. 아스트라제네카사도 더 원활한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해 한국의 생산 능력을 발행해 주기 바랍니다. 한국의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류 회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조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해당 시즌 2학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